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리빙랩 사업을 통해 만든 보행보조기가 제품 발표회와 제작식을 통해 대덕구청에서 소개됐습니다. 박오덕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둥글게차 제품 발표회와 제작식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참여하였고 그동안 설계와 제품의 수정 보완으로 최종 완제품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특히 하남대 대학생 동아리팀은 보행보조기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연구와 제작을 거듭하여 둥글게차 제품에 대한 과정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감을 더하기 위하여 과정과 손잡이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자에 앉는 도중 의자가 밀려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퀴 자체의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 낙상 사고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를 수직으로 만들어 완전 커버를 사용해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등받이 부분에 가방이 하나 걸렸긴 한데 또한 참석한 기관 관계자들은 최종 제품으로 제작된 둥글게차 재막식도 가졌고 조립되는 둥글게차 안전점검 기술단 위축장도 전달되었습니다. 이곳 대덕구 구청 청년벙커에서는 둥글게차 조립을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8개 팀이 참여하였는데 대덕구 구청장의 격려가 있었고 함께 조립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한 시민은 어르신들을 위해 조립에 참여하였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립을 해가면서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 조금 어려웠는데 자꾸 해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요정도라면 제가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라도 직접 해봤으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립을 직접 하면서 이거 사용하실 어르신들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한 어르신은 심장 수수로 숨이 차서 걷기가 불편하였고 시장을 볼 때 물건을 손에 들지 않고 둥글개차에 싣고 올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둥글개차는 학생들이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조립하고 안전점검 기술 위촉단의 점검으로 안정성을 높여 선정된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